쨔 다시 점프을 하지말라며 와 오케에이 이래서 무서운거요? 여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어허 예 오예 야 여기는 블록이 안되네 어 그 다음은 아니게 안맞네 오케이 죽지 않아 어 왓 깔끔했다 B 스위치 타이밍이 거의 끝날 때쯤 딱 맞아가지고 확실히 저게 안걸리니까 됐네요 쥬 쥬 쥬 쥬